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랩탑 편집자 다니엘이에요. 오늘 영상이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제가 사장님 대신 나레이션 녹음을 좀 해봤어요. 좀 이상한가? 이상하면 댓글 달아주세요. 오늘은 열심히 일하는 타란이를 촬영해봤어요. 오늘의 영상 주인공은 바이아 스칼렛 버드 히터입니다. 처음 오른쪽에 있던 소프트와이버를 왼쪽에 있는 물그릇 쪽으로 모두 물어서 이동했는데 아쉽게도 그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어요. 그 이후의 영상이거든요. 아쉽지만 그 이후의 영상부터 같이 함께 보실게요. 어떤가요?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는 타란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타란이 엉덩이에 있는 방적돌기를 분주히 움직이면서 요기조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네, 그건 거미줄을 소프트와이버에 바르는 거라고 해요. 거친 부분을 평평하도록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. 타란이가 잠깐 잠깐 멈칫멈칫하는 것은 거미줄을 뽑아내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랍니다. 엉덩이를 극적극적 거리네요. 타란아, 너 잘하고 있어. 힘내! 예!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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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디어 탈하니가 다 끝났나봐요.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가만히 쉬려고 하네요. 랩타님들 함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.